지금 2부로 넘어왔어요 그 이제 그 초기 정착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비에 관한 그 캐나다에서의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Household Spending Canada and License and Province 가정에서 가계지출이라고 해야 되나 가계지출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한 가정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을 잡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거 캐나다 정부 통계예요 캐나다 정부에서 낸 통계 자료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2016년도 자료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전체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8만 4천 4백 1십 9불이고 그 중에 이제 토탈 커런트 컨섭션이 6만 2천 분인데 이 양이 엄청 크죠 거의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컨섭션은 그 소비재라는 거거든요 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건 좀 세세하게 나와 가지고 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 통계청 자료니까 조금 이제 믿을만한 정보인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이트를 또 보니까 이거는 그 사설 그 론 회사 그 뭐냐 대부업체 인 것 같이 보여요 대부업체 같이 보이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according to statics 캐나다 in 2013 그 2014년도 그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때 하우스 홀드 스펜트가 이제 7만 9천 불 정도 되고 토탈 그 중에 5만 8천 5백 9십 2가 이제 컨섭션인데 아까 아까 2016년도랑 2013년도랑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점차적으로 둘 다 늘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물가도 조금씩 이제 오르고 뭐 세금도 좀 오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또 올랐거든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컨섭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that this means it was used to purchase household items like food, shelter, and transportation 의식주예요 의식주 여기서 의가 빠지고 교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일단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shelter가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 이게 피난처인데 집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우스 홀더 오퍼레이션이 메인터넌스 관련된 것 같은데 유틸리티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들은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1년치가 지금 8만불 평균적으로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의 버는 돈을 가지고는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잘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엔지니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벌거든요 진급하면 할수록 더 잘 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용접사들도 잘 버는 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거든요 맞벌이를 많이 하죠 맞벌이를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이렇게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만난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일이래요 일주일에 3일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이 3명이 있대요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는 거예요 네 뭐 어찌됐든 그 제가 전에 본 어떤 분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를 가더라고요 그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예 그 도박보다는 좀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뭐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공연 보고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일하는 게 약간 좀 플렉서블한 경향이 많아 가지고 물론 어떤 뭐 조건에 닿아서 다 다르겠지만 어 둘 다 조금 이제 푸디랜서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용접사들도 그게 가능해요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 이제 쉬는데 그 쉬는 거를 뭐 굳이 캐나다가 아니라 물가가 좀 저렴한 국가에서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에 라든지 아니면 뭐 멕시코 라든지 한국도 가능하고요 바쁘고 일 많은 시간에 현장에 와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바짝 벌고 그리고 이제 좀 일이 없고 한가할 때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어찌됐든 어 이 내용은 한번 보시면은 되는데 이거 그 저기 뭐냐 이거 1년치로 나와 있어 가지고 네 대략적으로는 좀 약간 좀 납득이 가기는 해요 뭐 세부적으로는 좀 안 뜯어 볼게요 그 아까 하나를 뜯어 봤으니까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예산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이제 이 그 관련 내용도 좀 보시면은 되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이제 탑3 익스펜시즈 인데 27.97%가 그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게 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 말고도 하우스 홀드 오퍼레이션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0% 50%가 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모기재 해가지고 그 뭐냐 살고 이제 집도 좀 꾸미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 같아요 어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20.55% 이게 뭐 차 같은 경우에 할부로 살 수가 있죠 할부로 살 수가 있고 뭐 인슐런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기름값도 들어가는 거니까 1년으로 치면은 아 한 달로 치면은 이게 1000불 정도인데 네 뭐 대략적으로 그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이제 저희 집을 보면 이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나가는 게 그 차를 두 대를 다 할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기름값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온 지 얼마 안 되면은 보험비가 비싸요 그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 운전 경력이 좀 인정이 되면은 조금 싸지는데 그래도 좀 비싼 편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사고도 안 내고 하면은 좀 싸지 싸지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좀 많이 비싼 거 같아요 보험비는 안 할 수도 없고 어 푸드 13.62%를 차지한다 이게 어 처음에 정착을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안 맞아요 뭐 집을 뭐 사 있지도 않고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없으면 안 살 테고 트랜스포테이션 뭐 차 안 사고 버스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레크레이션 아예 선택지 없고 뭐 에듀케이션은 영주권 받고 나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테고 알코올이 좀 늘려나 그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어 그 뭐 정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벌고 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 좀 이렇게 어마운트가 꽤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모기질을 해가지고 좀 괜찮은 집에서 많이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어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어 좋은 집에 뭐 새집에 뭐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 강아지랑 나중에 생길 애기들이랑 이렇게 집 다 때려부셔도 좀 이렇게 맘 편한 집 그리고 좀 옆에 좀 널찍 이렇게 공간 있어가지고 막 뛰어놓아도 되고 좀 한가롭고 좀 이런데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 머니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라이프 스타일이랑 좀 같이 가는 거 같아요 그 이거는 그 크레딧 카운셀링 소사이어티 라는 곳인데 이거 Depth Consolidation 이라는 영상을 만들 때 이 곳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빛을 통합하는 건데 어 지금 저희는 그 중간 과정에 들어갔고 결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거의 나온 거 같은데 아 아직까지 확실히 다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그 정리가 된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다 끝난 게 아니라서 허가가 난 게 아니라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쪽에서 이게 보면 이제 버지팅 가이드라인 즉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얼마까지를 그 이제 수입에서 얼마까지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우싱은 수입의 한 35% 유틸리티는 한 5% 정도 푸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정도를 이 정도를 이 정도의 퍼센티지를 수입해서 쓰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하다 이내로 돼야 되겠죠 이내로 어 어 많이 피플 파운드 그 데어 버지트 이즈 콰이트 타이트 웬 몬슬리 데프트 페이먼트 아 클로즈 투 23% 오브 데어 넷 인컴 넷 인컴은 그 전체 인컴에서 그 세금을 빼고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넷 인컴이 5,000불 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8,000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5,000불 7,000불에서 8,000불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그중에 한 20%라고 하면 1,000불이죠 이제 5,000불 중에 1,000불을 그 빚을 페이먼트 하는데 내고 있으면 이게 좀 빡빡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그게 하우싱이랑 이제 뭐 푸드랑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그 데페이먼트도 한 10% 하고 이러면 그 뭐냐 남는 돈이 거의 없어가지고 세이빙을 못하다 보니까 뭐 생각치 않게 큰돈이 나갈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뭐 보니까는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네 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좀 적어봤는데 어 3부에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